준비 아 나이스 발리어 오 저거 발리겠다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머드웨이TV의 영택입니다 강력한 파트너 오성국 코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오브아웃 오성국 아카데미 원장 오성국입니다 아 올오브아웃 네 자 이게 점점 오성국 코치가 들어오면서 점점 강한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전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향남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정성은입니다 네 저는 화성 향남 테니스피드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양찬이라고 합니다 아 자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그 향남 테니스장을 향남 테니스피드 아카데미는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중상급자도 다 와서 실력 향상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향남 테니스 아카데미에 에이스 분들이 지금 나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언제까지 선수 했습니까 저 작년 12월에 은퇴했어요 오 작년 12월에 은퇴했어 네 그럼 아직 현역인데 아직 현역인데 그러면 그럼 어디서 선수생활이 원래 창원시청에 있었습니다 창원시청에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26입니다 26? 네 26인데 왜 은퇴을 해요 발목 수술도 했고 아 이게 부상 때문에 뭐 26이면 뭐 다시 복귀해도 제가 그래서 전북으로 올해 정우체장으로 복귀해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야 적응 훈련하는 거죠 너 그럼 여기다가 돈 내고 와야 돼 훈련비용 야 너 훈련비용 돈 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야 어떻게 원장님은 어떻게 언제까지 선수생활을 저는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아 그래요 네 짧게 호주 잠깐 유학 갔다 오고 아 호주요? 호주 어느 쪽으로? 시드니 아 시드니 이런 하신보다 아 그렇네 하지만 시드니 뭐 우승은 뭐 우승을 했는데 시드니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거기서 거기서 여기 가면 내 이름이 딱 이렇게 역대 연승자들 이름이 쫙쫙쫙쫙쫙쫙 보고 인형택 탁 있는데 다만 기회되면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연승자 인형택 딱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 그냥 그냥 컨디션이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언제 확 떨어질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아 보여 느낌이 좀 좋아 이런 걸 진짜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치 한번 뭐 게임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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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세요 자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연습할 때랑 완전 다른데? 방심하게 한다 플레이 하니까 아주 그냥 자 일로와 15 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럽서리 오우 나이스 어이 김요 tapi 야야야 willyo 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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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까비까비 아..이거를 아..이거 이거 이거 자 스타렐 나이스 센섭을 더 잘 봤는데 어..서브 세네 낮춰야x2 자 스타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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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립니다 야..이거 느낌 또 다른데 어? 바짝 쫓아야겠다 응응응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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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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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네 괜찮습니다 아우 아 은퇴한지 얼마 안되니까 뛰는게 어우 스타렐 어.. 흠 으헥 으헥 으흠 하하 오케오케이 굿썸 굿썸 미안 미안 아냐아냐 어..이..은선이 왜 떨리지 응? 흐헣 잠깐 저도 오랜만에 나온거같아 응 오케이 화이팅 자 서리 러브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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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서리 러브 아웃이 형 아웃인데 아 오케이 아웃이지 그런 거 같아 내가 원래 이걸 잘 못 봤어 원래 선수대한테 아 그래요? 그럼 한다 네 오케이 자 0대2 자 가세요 가세요 에이 새끼야 너무 많이 보이신 거죠? 에이 어디로 칠지 고민한 게 보이는데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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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를 헤헤 컴온 서브 굿 서브 나이스 서브요 서리 이리 와 오케이 서리 서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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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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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리턴이 많이 빠진다 아 승희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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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서리 서리 소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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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다 아우 드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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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파인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 아 아 뭔가 긴장감이 싹 보는데 여기서 끝까지 어 저기 원장님 여유있네 그치? 원장님 여유있어 몸이 아는 게 긴장돼가지고 긴장 재밌게 자 파이팅 자 1대2 됐어요 아 늘려? 어 어깨 운동을 좀 했더니 어깨처럼 안 돌아간다 자 피트 1러 아 아 딱 봐도 움직이는 소리가 많이 들으시네 아 그래? 아 오늘 괜찮은데? 아 아 늦어 오케이 자 하나만 잡아줘 알겠습니다 쌀일럽 볼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긴장하실 때 벌려가야 돼 응 몰아 붙여야 돼 몰아 붙여야 돼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서브다 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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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짜고 할게요 오케이 자 3대1 오케이 눅 야 아 야 으 으 으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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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주면 안되는데 어깨 나이스 나이스 묶어 묶어 으 cops 으 으 음 ну kedja 아kes 나이스 나이스 어리 자 럽소리 으으 으 solutions K1 나이스 나이스 톨 잡고 쳐 괜찮아 10, 30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공 좋은데?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자 3팀 소리 안아 안아 다시 다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걸 못 잡냐 아 좋다 몸 좋다 몸 좋아 왜 이렇게 된 줄 알았어 정윤이가 저한테 자극제가 됐어 왜왜왜 그때 정윤이랑 할 때 힘 많이 들어갔었어 미스도 많았고 나이스 나이스 정윤이한테 스톡 밀리는데로? 그때 영상 보니까 혼나야겠다 자신이 계실게 응 자 여기까지 진짜 집중 끝까지 스톱은 잡았지 4팀 자 하나 더 가보자 자 넷 넷 아직 열심히 쟤 자세히 깨쳐 괜찮아 다는 속도가 딱해 자 17롱 아 굿 쏘 굿 쏘 굿 쏘 굿 쏘 굿 쏘 오! 엄청 쎄다 자 서릴럽 나이스 발리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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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서릴럽 야 서브 게임은 하나를 못 잡네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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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아 굿 좋았어 운정팀 운정팀 아 굿 좋았어 운정팀 집중하십시오 게임 아니야? 5대1 아닙니까? 5대1이요 아 5대1이구나 게임은 맞네 집중 집중 아 5대1이구나 아 5대1 아하 나는 왜 안가지? 나 그러고 있었네 5대1 아 어 나 거슨 저쪽이 쪽 이렇게 자 라피틴 아 대단히. 2. 2. 1. 아, 잠시만요. 잘한다. 잘한다. 오케이. 자, 15-0. 4. 볼! 아비. 이거 너무 잘한다. 기넘어. 이거 잘한다. 13. 1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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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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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쳐야겠다 더 빨리 오네 세게 드는데 더 빨리 오네 오케이 아이치 아이치 네 43 아이고 볼 자 오케이 하나 다시 한 번 해보시 한 번 해보시 어? 한 번 해보시 백 백 오쇼 휴 으악 으악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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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야 준비하고 있다가도 여기 여기 너무 나쁘지 않네 야 잘했어 오우 자 하나만 더 따야지 하나 더 하나 더 자 자신있게 가자 가자 여기서 바짝 쫓고 있어 진짜 네 오케이 파이팅 자 가보자 준비 5대2 난리 걸€ 아이양 응 어! they ah 으아 오케이 아 골렸다! 골렸어!! 아 꼴냈다 걸렸어 아이스 오케이 좋아 이게 기기 같다 자 러브 15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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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홀 있어 땅에 붙어가버렸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자 궁 깔려서 자자자 잡아줘 자 서브 서브 준비 아웃 아 나이스 밸려 오 저 밸려도 잘 설치 설치 준비 준비 준비가 되죠 서리올 땡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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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요 버텨 버텨 오케이 한 포인트 버티면 돼 아 티로는 있대 오케이 우리가 여기로 갈까요? 어 네 아 돌이요 아 바비야 한 번 더 하시는 거 어떠세요? 네? 한 번 더 하시겠어요? 뛰어가라 뛰어가더라고요? 죄송합니다 네 자 백 주세요 오케이 체중 어때? 네 틱 여기로 갈까요? 오케이 네 준비 네 와 와 야 야 와 조금 더 들어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치셔가지고 한계없어 너무 긴장되고 해가지고 원장님! 모든게 제 탓이죠 원장님이 공을 자주 치고 계시나봐요 모임 한달에 한 번 정도 몸은 맥주 좋아하고 발리도 낮은거 받는 것도 보니까 공을 계속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게 보이고 뭐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? 많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영광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